와 여기 완전히 가을이야 눈밭이 황금빛이에요 캠핑할 때 뭐다?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집에만 있기에는 아까운 날씨이지 않아요? 요즘 같은 계절이 캠핑하기에 딱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올해 태안에서 열리는 두 번째 캠퍼들의 축제 구아웃을 가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출발해보실까요? 출발! 아침에 일찍 출발했더니 좀 출출해가지고 휴게소에서 간식거리를 좀 사서 갈게요 가면서 먹으려고 빵도 샀어요 이제 고아웃 캠프까지 한 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장거리 여행은 뭐다? 불스원샷! 캠핑 갈 때 뭐다? 불스원샷! 오늘도 불스원샷을 주입을 하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 차가 벌써 탄 지 9만 킬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불스원에서 이렇게 7만 이상 된 차에 넣을 수 있는 엔진 세정제인 불스원샷 7만을 보내주셨어요 지난번에 불스원샷을 넣고 나니까 확실히 차체 진동이 줄어들고 소음도 줄어들고 그리고 부드럽게 달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7만 제품을 찾아봤을 때도 되게 가성비가 좋고 좋다는 평이 너무 많아서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제품을 넣고 한번 달려볼게요 차량의 연식이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면 높이 현상이 있잖아요 불스원샷 제품을 넣고 운행을 하면 확실히 높이 현상이 줄어든더라고요 간편하게 셀프 엔진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좀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오늘도 잘 부탁해 지난 고아웃이 끝나고 벌써 4개월이 흘렀더라고요 시간이 진짜 빨라요 제가 양양에서는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 이러고 진짜 큰 소리로 인사하고 왔는데 이렇게 4개월 만에 또 캠퍼들의 축제에 다시 가게 됐다니 약간 친구 만나러 가는 기분이에요 또 많은 브랜드들이 입점해서 또 다양한 이벤트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완전히 가을이야 눈밭이 황금빛이에요 너무 예쁘다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야외에 치고 스 Sacha 구 남자 Re which is good 잘 나온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안내판들이 있네요 오늘의 박진은 여기로 정했습니다 빨리 피칭을 해볼게요 그래도 양양이랑 비교해보면 여기는 쉘터를 펼 수가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번에는 진짜 차박으로만 했었거든요 오늘은 쉘터를 폈어요 여러분 너무 감격이에요 그리고 텐트를 치니까 햇빛이 뜨거워서 진짜 덥네요 알라스 일광욕을 좀 시켜야 되겠다 끝! 사람들 한우송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엄청 즐거워보여 텐트 다 치고 나면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라고 하더라구요 어디다가 붙이지? 몸을 좀 움직였더니 엄청 덥네요 몸을 좀 움직였더니 엄청 덥네요 이렇게 가을 하늘에 축제를 즐길 수 있다니 너무 좋은데요 진짜 계절이 너무 좋아요 가을이 캠핑하기에도 좋은 계절이고 그리고 축제 즐기기에도 정말 딱인 계절인 것 같아요 오늘도 해도 엄청 강해서 제가 쉘터를 말리려고 쉘터랑 텐트까지 다 펴가지고 열심히 일광욕 시켜놓고 있습니다 석괭이 오토캠핑장은 저와도 아주 깊은 인연이 있는데요 예전에 바락길 걸었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따로 또 석괭이에 캠핑을 하러 왔었거든요 오늘 또 오랜만에 오니까 새롭네요 오늘도 많은 캠퍼분들이 오신 것 같고 지난번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자리의 여유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좀 넉넉하게 좀 자리를 잘 마련한 것 같아요 저 거의 꼴찌로 온 것 같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어서 진짜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한 하루네요 지금 저희 뒤에 보시면 사람들의 환호성이랑 약간 노래랑 엄청 이 축제 분위기가 고스란히 느껴져요 지금 제가 이벤트 부스 바로 뒤편으로 자리를 잡아가지고 저도 빨리 이벤트 부스에 가서 한번 싹쓸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기러 한번 가볼게요 오늘 날씨가 진짜 뜨거워요 이벤트 부스에서도 아까 살짝 보니까 행사들도 많이 하고 뭔가 선물들도 많이 막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저도 게임도 참여하고 또 즐기러 가야 되겠어요 확실히 모자 쓰니까 조금 괜찮다 이번에 불스원에서 에코백도 보내주셔가지고 이거를 메고 갈 거예요 가서 제가 선물을 쓰러 담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게임 같은 거 잘 못해요 그래도 또 열심히는 하니까 아 귀여워 너무 귀여운 에코백이죠 완전 실용적일 것 같아요 메고 가야지 이렇게 또 양말도 보내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캐릭터 아시죠? 불키예요 너무 귀여워 아 이건 뭐지? 아 열쇠고리 오늘 이렇게 스프라이트 불키랑 깔맞춤을 해왔어요 제가 저 깔맞춤 하는 거 좀 좋아하거든요 이제 싹쓰리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한번 와봤다고 되게 익숙한 느낌이네 여기 보니까 진짜 입점에 있는 부스들이 많이 모여있거든요 제이비엘이랑 그 다음에 청장원 제임스 사람도 엄청 많아 줄이 어마어마한데? 비니 엄청 귀엽다 비니가 진짜 귀여운 것 같아요 마크가 브랜드 쥬샥은 지금 스태퍼 이벤트 하고 있네요 패치 받았어요 이게 어디야 패치라도 어디야 룰키를 다시 만났습니다 인증샷을 또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지난 구아주처럼 이렇게 이벤트 하고 있네요 룰렛 이벤트 하고 있고 이번에는 보니까 스피드 키즈 이벤트가 추가된 것 같아요 지금 사람들 열심히 이벤트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번에는 보니까 불스 원샷에 대한 내용들이랑 그리고 엔진 관리 방법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어? 이거 오늘 아침에 넣고 온 7만 제품입니다 여기 3만 미만 엔진 보호 제품도 있고 진짜 제품이 엄청 다양하네요 불스 원샷의 마스코트 이름은? 부키! 마스코트 이름은 부키 아 오케이 정답 불스 원샷을 조입하는 곳은? 베리오즈 입구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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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정답! 안녕하세요 불스 원샷!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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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 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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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3등 했어요! 2등 한 줄 알았는데 3등이였어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제품 타고 갑니다! 신나 신나! 파도 소리 참 좋다! 구르프 해변은 다시 와도 참 좋네요 이 파도 소리도 다시 들어도 좋아요 다시 만난 석괭이도 너무너무 반갑고 다시 만난 고아웃도 너무너무 즐겁고 태안에 오면 항상 좋은 추억들만 안고 가는 것 같아요 이 태안바락길을 처음 걸었을 때 기억이 진짜 많이 나는데 그때 그 기억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태안에만 오면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았거든요 이 기억들도 좋은 추억으로 남겠죠 와 근데 오늘 보이시나요?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이 공간의 소리와 또 현장의 생생함을 전달드리고 싶네요 아 너무 좋다 바람도 진짜 선선해 걸어도 좋은 것 같아 걷기만 해도 좋은 것 같아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신다면 이때까지? 딱! 이스라엘 기다렸다. 열심히 즐겼으니까 또 열심히 먹어야 되겠죠? 오늘 좀 많이 가지고 오긴 했어요. 어묵탕을 끓일 거예요. 어묵꼬치탕. 이렇게 어묵꼬치를 만들고 있으니까 겨울이 훌쩍 올 것 같은데요. 나 왜 여기서 팔아도 될 것 같애. 거묵 드실 분. 1개 500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준비해온 게 있죠. 고기를 먼저 구울게요. 저쪽에 지금 공연이 시작됐나봐요. 마음이 급해. 나도 보고 싶은데. 빨리 먹고 가야 되겠다. 지금 요리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노래 소리에 자꾸 집중을 하고 있어요. 제기가. 그리고 지금 제 자리가 진짜 좋은 게 바로 눈앞에서 에드블룬을 타고 있어요. 소리가 들리시나요? 저런 장면을 흔하게 볼 수 없잖아요. 오늘 저 자리 잘 잡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내 눈앞에서 저런 걸 보다는 너무 신기하다. 이제 다 됐어요. 이제 끄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오늘은 설중매. 예전에 한번 겨울에 캠핑장에서 닭갈비랑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이 설중매를 다시 가져왔어요. 오우 매실향 장난 아니에요. 맛있어. 오늘은 약간 선술집 느낌으로 차려왔어요. 김 나오는 거 보이세요? 아 그리고 지금 여기 분위기가 진짜 행복한 사람들의 웃음소리밖에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멀리서는 지금 카더가든의 노래가 들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 앞에서는 에드블룬 타는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리고 또 제 주변에는 또 이야기 나누면서 행복한 사람들의 웃음소리밖에 안 들려요. 진짜 내가 이 축제 한가운데에 와 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 소리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너무 압도적이야. 그리고 타는 사람들에다 비명을 질려. 아 이렇게 됐어요. 이거 100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윤소 이자카야. 장사 잘 되겠네. 여러분 완전 한 짐이에요. 오늘 제가 싹쓸이 해올 거라고 했잖아요. 큰소리 쳤는데 싹쓸이 못 되었어요. 그나마 제일 크게 싹쓸이한 게 이 불수원샷. 그리고 하나 더 치샥에서 받은 카시오 패치. 열심히 스태퍼 해가지고 받은 거 요거. 콜롬비아도 갔거든요. 이거 생수 세 개를 받아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싹쓸이 큰소리 치다가 소소하게 싹쓸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불수원에서 굿즈 보내주실 때 겨울 다가온다고 이렇게 귀여운 담요도 보내주셨거든요. 이거는 좀 진짜 잘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름에도 불수원 선풍기 정말 잘 썼거든요. 여름 내내. 근데 이 담요도 겨울 내내 진짜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청 보들보들해. 이게 극세가 소재인가? 근데 원래 극세가 착닦은 거 아닌가? 착닦아라고 주신 건가 설마? 담요로 하기 딱인데. 와우. 와우.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묵 다 먹고 잤거든요 그랬더니 얼굴이 엄청 부었어요 완전 푹 자가지고 얼굴에 백액자국도 지금 안 지워지고 있어요 되게 따뜻하게 잘 잤고 완전 기절해버렸어요 보들보들해가지고 담요가 어제 그냥 여름 침만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덮고 자니까 딱이었어 그거에 핫팩 하나 터뜨렸어 요즘에 조금 쌀쌀해서 겨울 침낭을 꺼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저 양말 컬러풀한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막 아보카도, 도넛 이런 거 그려져 있는 거 되게 잘 신거든요 불키 양말 귀여워 차 되게 많이 나가네 지금 아침 오전 시간인데 사람들이 다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철수하고 있어 다 옆에서 철수하고 있어가지고 마음이 약간 급한데 또 이 많은 사람들이 나가려고 하면 전쟁일 것 같아 이제 끝이라니 너무 아쉬워요 뭔가 재미나게 놀았는데도 아쉬워 원래 놀고 나면 더 아쉬운 거 맞죠? 안녕히 가십시오 2023년 4월 봄에 다시 만나자고 되어 있네요 아 이제 정말 진짜 끝났어요 어제 신나게 재미나게 놀고 좋은 추억도 가득 만들고 전 또 집으로 돌아가려고요 되게 아쉬운 마음이 좀 강한 거 같아요 이제 내년 4월에 또 개최한다고 하니까 기회가 된다면 또 오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커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만나요 공부에 계속해서 여기 휴게소에서 먹을 것 좀 사서 가려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오늘 불소원샷 7만을 넣고 한 5시간 정도 운행을 했었잖아요. 확실히 소음이랑 진동이 줄어들고 차가 스무스하게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휴게소에서 이제 핫바 사고 집으로 돌아가려고요. 또 주말 열심히 놀았더니 되게 되게 많이 아쉽네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다시 또 만나요. 안녕!